안녕하세요. 개발자업 디자이너의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은 핸드 트래킹 튜토리얼의 두 번째 편인데요. 이전 영상과 이어지진 않지만 첫 번째 튜토리얼을 먼저 보시고 이번 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이 차지하는 영역, 그러니까 핸드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2D 이미지를 사용자 손 위에 증강시키는 걸 해볼 거예요. 이때 손 위에 어떤 2D 이미지가 증강되느냐에 따라서 콘텐츠의 성격이 많이 달라지겠죠? 핸드 트래킹 튜토리얼의 두 번째 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스파크 AR의 쉐어링 프로젝트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줬고요. 저는 화면이 너무 좁아서 이 시뮬레이션 디바이스를 아이패드로 설정해놨습니다. 우선 씬 패널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핸드 트래커를 추가할게요. 이 추가된 핸드 트래커 선택한 상태로 우측의 인스펙터 창을 보면은 인터랙션이라고 있어요. 기본적인 인터랙션 패치를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를 하면 저절로 패치 에디터 창이 열리면서 기본적인 이 핸드 트래커 관련된 패치들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패치는 딜리트 해주시고요. 패치 창을 더블 클릭해서 핸드 바운딩 박스 이거를 add 패치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바운딩 박스 2D 언팩 패치도 추가해주세요. 이제 이 패치들을 연결할 건데요. 핸드 셀렉트의 아웃풋에서 핸드 바운딩 박스 핸드 인풋으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핸드 바운딩 박스의 위쪽 아웃풋에서 바운딩 박스 2D 언팩 인풋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밑에 거 아니고 위에 거에서 선 뽑아서 연결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손 위에 증강시킬 2D 이미지도 하나 추가할게요.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3D 오브젝트를 연결할 수가 없고요. 2D 오브젝트만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씬 패널에서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2D 오브젝트에서 렉탱글을 하나 인서트 해주시고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캔버스 안에 포함된 상태로 생성되죠. 그리고 렉탱글에 매테리얼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매테리얼을 선택한 상태에서 컬러를 눈에 잘 띄는 저는 레드 컬러로 일단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블렌드 모드가 있는데 이거를 멀티플라이로 설정해서 이 렉탱글 뒤쪽에 위치하는 이미지들도 약간 반투명하게 보여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씬 패널에서 이 렉탱글을 선택하고요. 이쪽 인스펙터 창에서 위드, 헤이트, 포지션 이 옵션들을 모두 이렇게 패치로 생성해 주세요. 아까 생성해 놓은 패치들 중에서 바운딩 박스 2D 언팩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아웃풋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웃풋, 탑레프트랑 이 렉탱글의 2D 포지션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단 쪽에 위드 아웃풋은 위드랑 연결을 해주고요. 위치를 바꿔주는 게 좋겠죠. 헤이트 아웃풋은 또 헤이트, 렉탱글 헤이트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에 제 손이 차지하는 영역을 빨간색 박스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먼저 들어온 한 개의 손만 추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손도 추적하도록 패치를 추가해 볼게요. 패치 창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 패치 창에 핸드 셀렉트, 핸드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 2D 언팩을 각각 하나씩 더 추가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위쪽 연결된 거랑 마찬가지로 핸드 파인더의 첫 번째 아웃풋에서 선을 뽑아서 핸드 셀렉터와 연결을 해주고 이쪽도 연결,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핸드 바운딩 박스 위쪽 아웃풋에서 새로 추가한 바운딩 박스 2D 언팩으로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핸드 셀렉트의 인덱스 값을 1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추적된 손의 인덱스가 0, 그리고 두 번째 추적된 손의 인덱스가 1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렉탱글도 하나 더 추가할게요. 플러스 버튼 클릭하고 렉탱글을 또 선택하고 인서트해 주시면 되고요. 렉탱글이 여러 개 생겼으니까 이름을 좀 표시를 할게요. 레드 렉탱글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이름 수정하실 수 있어요. 블루 렉탱글, 그러니까 새로 추가한 렉탱글에도 위드, 헤이트, 포지션, 패치 각각 꺼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블루 렉탱글에도 매테리얼을 새로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뉴 머터리얼로 추가를 할게요. 머터리얼도 많아졌으니까 이름을 표시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이름대로 이 블루 머터리얼은 컬러를 블루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블렌드 모드도 멀티플라이로 설정을 해서 뒤에 컬러가 살짝 혼합되도록 해놨어요. 아, 여기 패치 연결을 아직 안했네요. 탑레프트에서 블루 렉탱글에 2D 포지션 패치랑 연결을 해주고 하단에 위드 아웃풋은 위드랑 헤이트 아웃풋은 헤이트와 각각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손 세팅도 끝났습니다. 왼손, 오른손을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에 첫 번째로 추적되는 손이 빨간색 박스가 씌워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추적된 손이 파란색 박스가 씌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줄여서 영역이 좁아지면 박스도 작아지고요. 손이 커지거나 가까이 와도 사실 손이 크게 추적이 되니까 이렇게 박스 모양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옆면은 잘 트래킹을 못하네요. 별거 아닌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서 끝나면 또 좀 서운하겠죠? 그래서 이 핸드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좁 더 재밌는 컨텐츠로 발전시켜 볼게요. 새로운 컨텐츠를 위해서 일러스트 소스를 먼저 준비했는데요. 이런 눈 모양을 그려봤는데 이대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약간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가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움직임을 넣었고요. 2초가 조금 넘는 70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걸 P&G 시퀀스로 렌더링해서 소스를 준비해뒀고요. 여기서 에펙 사용법까지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은 패스를 하고 제가 사용한 소스들은 테스트용으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다시 스파크 AR로 와서 작업을 이어가 볼게요. 일단 아까 사용했던 렉탱글은 지워줄게요. 사실 수정해서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따라 하시는 분들이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레드와 블루 렉탱글을 삭제를 했고요. 여기 하단에 노란 패치들도 저절로 같이 삭제가 됐죠. 매테리얼도 그냥 지워버릴게요. 어차피 2D 이미지를 다시 추가할 거기 때문에 캔버스는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여기 캔버스에 다시 새로운 렉탱글을 추가를 해줄 거고요. 이 새로 생성된 렉탱글의 매테리얼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매테리얼로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 생성된 매테리얼은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이 매테리얼의 쉐이더 타입을 플랫으로 설정을 하고요. 일단 이 매테리얼에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입히기 전에 그냥 한 장짜리 PNG 이미지를 입혀놓고 테스트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그래서 Choose File 클릭하고 이거 공유해드릴 거예요. IPNG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지금 렉탱글에 조그맣게 일러스트 이미지가 들어간 게 보이죠? 이 사이즈는 어차피 나중에 패치로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렉탱글에서 따로 제가 세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 렉탱글도 이름을 제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박스 테스트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 렉탱글도 위드, 헤이트, 포지션 패치를 생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랑 동일하게 탑레프트에서 포지션 연결하고 위드 값에서 위드, 헤이트 값에서 아이헤이트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눈 일러스트가 손 위에 증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미지가 지금 너무 크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볼 때 뭔가 이제 연산 패치들을 이용해서 이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보기도 하고 포지션 패치도 여기 탑레프트에서가 아니라 뭐 탑 라이트에서도 연결해보고 동뚱한 데로 가죠? 뭐 여기 보면 센터도 있거든요. 센터 값에도 연결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위치가 잘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참고로 위치 값이 이렇게 맞춰지는 이유는 이 아이 렉탱글의 중심점이 이 눈의 가운데가 아니라 그 네모 박스의 탑 레프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왼쪽 위 모서리가 중심점으로 저절로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탑 레프트에서 2D 포지션을 연결해주는 게 그나마 위치가 좀 적당하게 들어가는 상태고요.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내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데이터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수학적 계산 능력으로는 연산을 통해서 이 일러스트의 사이즈와 위치를 제어하는 게 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디자이너들은 수학은 못해도 다시 소스를 그리는 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에펙으로 가서 배경 사이즈를 바꿔봤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또 위치가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손의 영역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세로가 긴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늘렸고요. 몇 번 테스트를 더 해보고 손바닥 가운데쯤에 눈동자가 들어오는 위치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미지를 다시 PNG로 뽑아서 손에 올려볼게요. 아까 생성해놓은 아이 매테리얼의 그대로 텍스처만 뉴 텍스처로 새로 사이즈와 위치를 맞춰서 다시 제작한 소스를 불러옵니다. 짠!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더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걸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볼게요. 에셋 패널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생성해 주시고요. 이것도 이름이 헷갈리지 않게 I, Any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새로 생성한 애니메이션 시퀀스의 텍스처로 가서 추스 파일을 선택하고 준비해놓은 이 PNG 시퀀스 파일을 첫 번째 파일부터 마지막 파일까지 Shift 키를 이용해서 전부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불러들여와 주셔야 돼요. 파일 개수가 많아서 약간 기다려줘야 되고요. 이미지가 모두 임포트 된 뒤에 이 FPS,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를 30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 렉탕글에 텍스처로 입혀놨던 I, Material을 선택을 하고 여기 텍스처에서 금방 세팅해놓은 I, Any 이건 애니메이션 시퀀스로 세팅을 해놓은 거죠. I, Any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짠! 이제 이 두 번째 손도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두 번째 바운딩 박스 2D 언팩에 따로 패치들을 또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I, Rectangle을 복제해서 사용할 거예요. 복제하실 때 Ctrl-C, Ctrl-V 하지 마시고요. Ctrl-D, 그러니까 Command-D로 복제해서 사용해 주세요. 복제해서 새로 생성한 두 번째 I, Rectangle에서도 Width 값, Height 값, Position 패치들 생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바운딩 박스 2D 언팩과 또 각각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Top, Left는 Position하고 Width 값은 Width락, Height 값은 Height 그러면 이렇게 두 손의 눈 애니메이션이 증강이 됐고요. 이거 예전에 기에르모 델토르 영화에 나왔던 약간 기괴한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만들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 튜토리얼은 여기까지고요. 가볍게 생각했는데 아까 제가 소스 작업에 노가다를 하느라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어요. 제가 했던 시행착오들을 참고해서 이거 튜토리얼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좀 더 쉽고 빠르게 제작해 보세요.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들로 응용해 보시고요. 세 번째 핸드 트래킹 튜토리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